자 이번 시간은 201페이지 건축적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적산 파트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계산문제, 하나는 이론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공사비비 물량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물었죠. 그래서 먼저 1번에 즉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지문입니다. 2번은 견적이고 그래서 이제 도면이나 시방세 의거에서 정확한 수량, 바로 물량이죠.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를 우리가 즉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공사량, 수량, 물량을 산출했죠. 즉산에서 거기에다가 수량의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행위가 바로 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정리량은 할적률을 적용하지 않은 거죠. 할적률을 적용한 것은 우리가 소요량 개념이고 할적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정리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계산 견적은 공사비의 증확도를 높이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죠. 공사의 증확도를 높이는 것은 명세 견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계산 견적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적산의 사용 단위는 설계 도수와 단위 표준에 따르면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CG에서 단위로 건축한 것은 C는 센티메터, 길이의 센티메터, 그리고 G는 그램이죠. 질량의 그램을 쓴 것이고 시간은 초다리 세컨드, 그래서 세컨드에 초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CG에서 단위를 쓴다는 점을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임직원의 금료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발생하는 재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항목이 바로 일반 관리비가 되겠죠. 일반 관리비.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직접 공사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원가 계산의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 포함되어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203페이지 4번과 같이 공사비의 구성 분류표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와 같이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 나왔을 때 작성 기준에 직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 순공사원가적인 측면에는 자 이것이 재료비하고 노무비 쪽하고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들어갑니다. 직접 공사비에는 주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3페이지 4번 문제를 보시면 공사비 구성 분류부여층이 공사비 공사비의 구성의 분류표 자 이 분류표적인 측면에서 직접 공사비의 개념이죠. 이 직접 공사비는 4가지가 포함이 되죠. 4가지 직접 공사비는 자 재료비 들어가고 노무비 그래서 외주비 자 바로 경비죠. 그래서 이 4가지 개념이 되는 것이고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의거할 때는 3가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에 경비나 노무비는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3번 일반 관리비는 아니죠. 제로비 직접이든 간접 제로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냐 분류표야 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좀 구분 좀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203페이지는 직접 공사비에 따라서 다루었죠. 자 그리고 204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면접과 최적중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는 것은 해가 나왔죠. 자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는 공제하지 않죠. 그리고 콘크리트 물량 산출시 철근, 콘크리트 100원, 철근 이것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돌 수량 산출 때 벽면적 산출의 시 개구면적이나 임방보면적은 공제하는 요소죠. 그래서 3번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하는 요소죠. 그러면 이엄질루의 간격이나 강구조물의 리벳구멍이나 볼트구멍 이런 것은 공제하지 않죠. 그래서 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원가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개상견적은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밀견적으로서 입찰견적이라고 한다. 개서트 했죠. 개상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고요. 명세견적이 우리가 정밀견적 상세견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은 X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 가격 작성 기준상 직접 공사비는 명심하세요. 제로비, 노후비, 경비들만 들어간다겠죠.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 나왔을 때는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분류 표적인 측면은 네 가지고요.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쟁을 예방한 비용으로서 경비에 포함이 되겠죠. 경비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작용 합판의 할정률은 5%죠. 일반용 합판이 3%예요. 수작용 합판은 5% 대념이 되죠. 그리고 지상 30층의 우리가 품의 할정률은 자, 보통 10층 이하의 3%를 두고 5층 증가마다 1%씩 증가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층 3%, 15층 4%, 20층 5%, 25층은 6%, 30층은 7%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의 표준 품셈의 적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시멘트 벽돌의 할정률, 콘크리트 벽돌의 시멘트 벽돌의 할정률은 5%죠. 그런데 붉은 벽돌이나 내아벽돌은 3%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드렸죠. 2번, 철근 콘크리트 단위 중량은 얼마다? 기본적으로 2400 이죠. 2400 자, 묵은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2300 입니다. 묵은 보통 콘크리트 철근이 없는 보통 콘크리트 이게 2300 이고 2300 키로죠. 철근 콘크리트 는 2400 됩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2500 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수량의 계산은 지성 소수의 1,2화 까지 구하고 끝수는 자, 우리가 버린다 해서 OX, X입니다. 끝수는 반올림 하면 돼요. 반올림 반올림이란 것은 4,4,5입을 반올림이라고 하죠.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 올리는 거 그래서 이걸 4,4,5입 이라고도 합니다. 4,4,5입 자,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체적 계산시 콘크리트 100원 철근 체적 은 우리가 제외를 시킨다 해서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외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안 1번에 4번까지는 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에 제로미 자재 단가의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 표준 품샘 5%의 할정률에 해당하는 제로 해놨죠. 자, 붉은 벽돌 3% 했습니다. 2번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 5% 했죠. 2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내아벽돌 3% 모자이크 타일 3% 자기타일 3% 입니다. 할정률은 올해 여러분을 잘 안기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전 24회 시험 때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옵니다. 할정률 달달 외우십시오. 해설에 있는 할정률은 모두 안기를 합니다. 자, 9번에 표준 품샘의 재료의 할정률로 오른거 되죠. 이응철근 3% 오르네요. 시멘트 벽돌 5% 그리고 목재 각재는 5% 목재 각재는 5% 목재 판재가 10% 목재 졸대는 20% 자, 그리고 4번에 고장력 볼트는 3% 일반 볼트가 5% 그리고 유리는 1% 유리는 그래서 9번은 1번이 옳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소유수량 산출시 할정률이 가장 작은 재료죠. 자, 도료는 2% 1번에 그리고 이영철근 3% 그리고 유리 1% 일반용 일반용 합판 3% 수작용 합판이 5% 그리고 석고 보드 붙임 5% 석고 판 본드 붙임은 8% 8%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단열제는 10% 단열제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면 벽돌 공사의 적산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일단은 1번에 벽돌의 정미수량은 정미량 또는 정미수량 이라고 하죠. 벽체 두께별로 벽돌 쌓기 면적당 단위 면적당 벽돌 기준량을 곱해서 산정하면 되죠. 그래서 표준형 벽돌일 때 0.5B 두께로 샀을 때는 75매죠. 면적당 그리고 1B 두께는 149매로 곱해서 산정하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 벽돌의 소유수량은 적용된 할정률은 시멘트 벽돌이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이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했죠. 붉은 벽돌 경우보다 크다 그래서 맞죠. 시멘트 벽돌은 5% 붉은 벽돌 3%잖아요. 그리고 3번에 벽돌 쌓기 면적 산출에서 계부 면적은 공제한 임방보 면적 포함된다 해서 OXX입니다. 임방보 면적도 공제를 해야 됩니다. 흔치보 면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임방보는 공제 요소다. 그런데 흔치보는 공제하지가 않습니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 틀고 그래서 4번 흔치보는 접한 부분에 벽돌 쌓기 면적은 흔치보는 면적을 공제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그리고 붉은 벽돌의 할정률은 3%였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조건에서 벽면적 150제곱 메터에 소유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을 물었네요. 정미량. 그러면 정미량은 할정률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벽돌이 표준형 벽돌이 주어있잖아요. 1B 두께 그러면 1B 두께 그러니까 정미량을 구하라 켜기 때문에 바로 면적에다가 벽면적에다가 곱하면 되죠. 자 벽면적에다가 곱하기 1B 기준량 곱하면 되죠. 기준량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벽면적이 얼마에다가 15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1B 두께 기준량 얼마입니까 149에 곱하면 되잖아요. 이거 곱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 암산하십은 150 곱하기 150 해서 150장 빼주도 됩니다. 이게 149장 이니까 맞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2230 2만 2350장 나오죠. 이거는 제발 또 할정률 곱하면 안 돼요. 정미량 이니까 그 다음 13번 나오죠. 길이 10m 높이 4m 두께 일정 공비벽체 표준형 콘크리트 벽돌에 쌓을 때 벽돌에 소유량 이라고 했죠. 소유량 그러면 얘는 소유량을 구하랍했으니까 먼저 벽면적 산출 하세요. 벽면적 그러면 자 벽면적은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면 되죠. 그러면 40제곱미터인데 뭐 개구면적 임방면적 안 되죠. 공제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벽면적에 다가 소유량을 바로 구하랍했죠. 얘는 정미량 구하는 게 아니고 소유량을 구하랍해서 소유량 그러면 벽면적 40제곱미터에 다가 1B 두께니까 얼마입니까? 1B 두께죠. 149매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정미량이고 할정률을 고려죠. 소유량이니까 그러면 할정이 지금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이니까 5% 1.05 를 곱하시면 되는 게 1.05 그래서 소유량 개념에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고 만약에 소수점이 나오면 절상 반올림하라 또는 소수점에 무조건 올려주라는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258매 6258매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벽면적의 혹시나 앞으로 주의할 것은 개구면적이나 임방보면적이 주어지면 공제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길이 12m 높이 3m 벽체를 1.55B 내부는 1.55B 시멘트 벽돌이고 외부는 0.55B 붉은 벽돌을 쌓을 때 외부에 쌓는 0.55B 붉은 벽돌의 소유량을 구하라 켜습니다. 또 시멘트 벽돌 구하시면 안되면 이 경우는 0.55B 붉은 벽돌의 소유량을 구하라 켜세요. 그러면 벽면적을 먼저 산출하면 되겠죠. 벽면적 그래서 벽면적을 먼저 산출하시고 벽면적은 길이 12m 높이 3m 하니까 36제곱 메가 나오죠. 그런데 공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유량을 구하라 켜죠. 소유량 소유량 구하라 켜기 때문에 이거는 0.55B 붉은 벽돌의 소유량 이죠. 붉은 벽돌 소유량 이 됩니다. 그러면 36제곱 면에 0.55B 두께 니까 75매 죠. 75매 그리고 붉은 벽돌 이니까 1.03 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소유량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81매 나오죠.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면 하단 벽체를 조적조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 12m 높이 1m 두께 1.5B 내부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그리고 외부는 붉은 벽돌 를 쌓을 때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 소유량 둘 다 구하라 했습니다. 각각 구하시면 되죠. 그리고 표준형 벽돌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단 벽면적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15번 동일하게 면적 먼저 구하는 하단면적 그러면 하단벽 면적은 길이가 12m 곱하기 1m 하니까 12제곱 m 에다가 일정 공비 시멘트 벽돌 내부 콘크리트 벽돌 소유량 구하시고 콘크리트 벽돌 소유량 구하시면 되죠. 그리고 붉은 벽돌 소유량 두 가지를 구하라 켰어요. 붉은 벽돌 소유량 하고 그러면 이거는 1.0 비 두께 잖아요. 1.0 비 두께 고 이거는 0.5 비 였죠. 0.5 비 그러면 면적 12제곱 며다 주어집고 동일 에다가 곱하기 얘는 1.0 비 두께 니까 149 메가 되겠죠. 149 메가 0.5 이니까 75 메가 곱하시면 되죠. 그럼 이건 정밀항이고 소유량 구하여 있으니까 할증 해주면 되죠. 이거는 1.0 콘크리트 벽돌 5% 1.05 0.05 얘는 붉은 백돌 3% 1.03 곱해 주시면 붉은 백돌 소유량 과 콘크리트 벽돌 소유량 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수점 이하여는 무조건 올려준다. 그죠.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5보다 적어도 무조건 올려주라는 겁니다. 반올린 개념은 5 이상 올리는 거고 4 이하는 버리는게 반올림이죠. 4 4 5 6이고 그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이 벽돌은 소수점 이하가 나왔죠. 5 이상 이 안되자. 그래서 4가 나왔으니까 소수점이 그래서 무조건 올려줘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번에 길이 12m 높이 3m인 벽체 1.5 내부는 일정공비 시멘트 벽돌 외부는 영정의 붉은 벽돌 살 때 내부의 1.5 시멘트 벽돌의 소유량을 구하라 켰고 외부에 사는 붉은 벽돌은 정미량을 구하라 켰습니다. 16번 문제 이건 난이도가 조금 더 있죠.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는 벽면적 먼저 산출 하시고 벽면적 은 12m 곱하기 3m 하니까 총 36제곱 m 가 나오겠죠. 그런데 개구분은 현재 없죠. 그러면 일정공비 시멘트 벽돌은 소유량을 구하라 켰어요. 일정공비 시멘트 벽돌은 소유량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0.5 비 붉은 벽돌은 정미량을 구하는 거죠. 0.5 비 붉은 벽돌은 붉은 벽돌은 정미량을 구하라 켰어요. 벽면적은 계산했죠. 36제곱 m 곱하기 1비 그러니까 149 외우셔야 됩니다. 0.5 비 두 개 하고 1.5 비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소유량이 니까 곱하기 1.05 곱하시면 되죠. 그런데 붉은 벽돌은 정미량이 할정 고려할 필요 없죠. 36제곱 m 바로 75매만 곱하시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은 정미량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미량은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왠까봐 팔정은 안 곱했으니까 그래서 정미량은 붉은 벽돌 정미량은 2700메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붉은 벽돌에 시멘트 벽돌은 5600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것도 동일하게 절상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3메가 되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옥상 평설레베 옥상 평설레베 가로 18m 세로 10m 8층 삼겹 아스팔트 방수시 방수면적 해서놨습니다. 그리고 화면 수직 파라패 방수높이는 30cm 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수면적 을 구하는 것이죠. 방수면적 을 구하는 문제 해당 이 됩니다. 방수면적 그러면 이 방수면적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에 보면 아스팔트 8층 3겹이든 4겹이든 관계없어요. 방수면적 구하는 거니까 몇 겹 되면 곱하기 2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면적으로만 산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면적으로만 그러면 현재 보시면 옥상 평 슬래버 있죠. 그러면 옥상 슬래버 면적 구하시고 옥상 슬래버 옥상 슬래버 는 쉽게 18m 곱하기 얼마 10m 하면 되죠. 180 제곱 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면이 난간 파라팻이 난간 벽이 설치가 되죠. 그러면 전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 옥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18m 고 이쪽으로 10m 짜리 우리가 옥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간 이렇게 섰을 거 아닙니까 난간 사면에 섰을 거 아닙니까 사면에 그러면 전체 길이에 다가 곱하기 방수 높이가 얼마라고 해놨다 30cm 니까 0.3m 라는 거죠. 0.3m 방수 높이 한당 난간 벽 그럼 전체 길이 18m 플러스 10m 플러스 18m 플러스 10m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18m 곱하기 2 해도 되잖아요. 똑같이 있으니까 이게 난간 벽 전체 길이잖아요. 그러면 20m 36m 니까 56m 나오겠네. 56m 에다가 곱하기 얼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 56m 곱하기 0.3m 하면 되겠죠. 이것이 난간 벽 파라팻 부분이죠. 수직 파라팻 파라팻이 난간 벽 이에요. 파라팻 면적 이 난간 벽 난간 벽 그래서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이걸 구하면 3628 16.8 제곱 에다 나오겠네. 16.8 제곱 에다. 그러면 2개 플러스 하면 되는거죠. 2개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러면 196.8 제곱 에다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더 나아가면 아스팔트 프라이머 양을 구하세요. 그러면 면적당 0.4만 곱하면 돼. 이 면적에 다가 0.4 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길이 15m 높이 3m 내벽 바름 두께 20mm 로 미장 20mm 그대로 곱하면 20mm 곱하면 곱하면 15m 3m 15m 높이 3m 두께를 곱하면 두께가 20mm 그대로 곱하면 밑으로 한산 해야되요 20mm 는 2cm 잖아 100cm 1m 그러니까 0.02m 이렇게 곱하시면 최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최적이 그러면 0.9 입방 에다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0.9 에다가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시멘트는 1 입방 에다가 510kg 했잖아. 0.9 에다가 곱하기 510 을 하시면 되는 거죠. 510 을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459kg 나오겠죠. 459 그러면 여러분들 시멘트는 459고 그다음에 모래 양구하라. 모래는 1.1이니까 0.9 곱하기 1.1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0.9 가 나오겠네. 0.9 0.9 이렇게 여기서 품샘은 나온 걸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장량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품샘표는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타일 한 장의 크기가 200mm 곱하기 200mm고 그리고 줄 눈 너비 6mm일 때 벽면적 200mm에 소요되는 타일의 정미량을 구하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주자.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자는 겁니다. 구하자는 거예요. 셋째 자리 구해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량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정리량은 자, 이 타일 붙임 면적을 타일 붙임 면적을 분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해가지고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이죠.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을 자, 밑으로 한산해서 나눠주면 이게 정리량이에요. 그러면 타일 붙임 면적은 얼마다? 200이죠. 200이고 타일 크기 플러스 200mm에다 플러스 206mm이잖아요. 206mm이니까 밑으로 한산해야 되죠. 20.6cm 그러면 0.206m 곱하기 자, 이거죠. 0.206m 가 되겠죠. 그러면 나눈 거예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주의할 건 이 밑으로 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만 주의하시고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이 정리량이니까 할적률이 주어지면 우리가 소유량이 주어지면 곱하기 1.03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자기타일이나 도기질이나 클링크다 바닥용 다 기본이 3%가 되니까 할적률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20번 미석이 창을 양면 칠할 경우 칠을 할 면적 계산으로 적당한 것은 안목면적 2.7에서 3배가 됩니다. 안목면적 눈목자 눈으로 보는 면적이 안목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은 밑에 해설에서 양판문하고 플러시문하고 미석이 창 그리고 아, 이건 미석이 창은 안목면적이 1.1에서 1.7이죠. 플러시문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20번은 4, 5번이 되겠네요. 20번은 5번 개념이 됩니다. 5번. 그러면 3번 개념이 무엇이다? 아, 플러시문이고 3번은 자, 2.7에 나오죠. 이거는 플러시문에 대한 겁니다. 플러시문 그래서 미석이 창이죠. 문제. 여기서는 미석이 창은 우리가 5번. 안목면적이 1.1에서 1.7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문은 여러분들 아파트 방아문들이 철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목면적 곱하기 2.4에서 2.6이 되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에 보시면 설계 도면상 장막 벽면의 크기가 10m 곱하기 2m 그럼 벽면적 20제곱메라 나왔네요. 그러면 블록별, 기본형 블록에 블록 소요량을 과락해 조금은 1제곱에다 기본형 별록은 13장입니다. 그러면 벽면적이 10m 곱하기 20제곱메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형 블록만 시험을 낼 수 있어요. 24의 시험에서 장형 블록을 이의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본형 블록만 알아두시면 돼요. 13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요량이. 할정률 이미 4% 포함한 것이 13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제곱메라에다 곱하기 13장만 곱하면 13매만 곱하면 이게 다 빈 거예요. 이게 다 빈 거예요. 그러면 260매라는 거죠. 그리고 22번 면적 100제곱면에다 벽체의 콘크리트 시벤드 벽돌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은 표준형 벽돌 이어가죠. 0.5b 두께에서 콘크리트 벽돌의 소요량을 구하라 했습니다. 23에 떼냈던 거죠. 그러면 벽면적 주어졌잖아요. 벽면적 100제곱면에다 주어졌고 그리고 0.5b 이니까 75옴에 곱하면 되죠. 근데 붉은 벽돌이 아닌 콘크리트 벽돌의 소요량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콘크리트 벽돌 1.05만 곱하시면 되는 거죠. 1.05만 곱해서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양이 1,200m 비빔할 때 시멘트의 양으로 오른 거죠. 1대 2대 배합비 시멘트 1일 때 모래 2 콘크리트 모래 자갈이 4의 비율로 배합을 한다는 거죠. 그럼 1대 2대 4의 배합비 시멘트는 8포대가 필요해 약 320kg 한 포대가 40kg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0.45 입방메다 자갈은 0.9 입방메다 따 부르니까 0.45에 두 배 더 가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는 포대수 구하라 했으니까 1000에다가 1000에다가 곱하기 무엇이다 8포대죠. 8포대 8포대죠. 그러면 올라가니까 8,000포대 되겠네. 8,000포대 그러면 여러분들 몰에 0.45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갈은 0.9 자, 그리고 24번 문제가 바로 24일 때 기출됐던 거죠. 24일 때 계산 문제는 블록이 이제 장례형이 나왔는데 케이스 규격이 없다고 이익이 제거하니까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못 내는 거예요. 이제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형 볼록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뺐습니다. 그래서 24번 문제 재료 일반적 추정 단위 중량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철근 콘크리트는 2400이었죠. 그런데 보통이 무근 콘크리트죠. 2300이죠. 그래서 2번이 트는 거죠. 시멘트 모르탈은 2100이 되었고 시멘트는 1500입니다. 그리고 물이 1000이 기준이었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2500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건축적 수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건축설비의 총론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